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오늘은 상국시대 말, 대당전쟁이라는 이 전쟁에서 신라가 이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5세기 때만 하더라도 경북 지방에는 아주 작은 약소국이었습니다. 6세기의 신라의 발전이 결국 보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공이 곧 위기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신이 고구려의 사신으로 가서 군사를 칭하여 백제에게 원수를 갖고자 합니다. 당은 신라를 이용해서 고구를 멸망시킬 그런 구상을 했더니 양자의 전략적 이기마저 떨어진 거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저는 상국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국통일을 통해서 한민족 공동체의 기원이 만들어집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성들 중에 가장 큰 성들은 김씨씨, 박씨, 최씨가 중요합니다. 사실 이 성 모두가 다 신라시대의 그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인국 우선상 보더라도 신라라는 나라는 한민족 공동체의 기원이 되었고요. 이 신라가 백제, 고구려 유민을 흡수하면서 상국을 통일했던 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그리고 이 한반도의 기원이었던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상국통일을 결정지었던 마지막 전쟁, 즉 이 나당 전쟁에서의 승리야말로 사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지도에서 보는 바처럼 오세기 때만 하더라도 대단히 작은 저 경북 지방에 있는, 경북 지방에 있는 아주 작은 약소국이었습니다. 경주와 대구 중심으로 있는 분지가 많은 지역의, 산악지역의 작은 국가였죠. 북쪽에는 고구려가 팽창하고 있었고, 그 다음 또 백제가 힘을 키우면서 신라를 압박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100년이 지나면서 바로 6세기경 신라는 팽창하게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 진흥왕이 있습니다. 진흥왕은 서쪽으로 국토를 펴면서 백제를 밀어내고요. 또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강원도 쪽으로 올라가면서 한경도 쪽으로 올라와서 신라의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그나마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넓어진 영토를 가지게 된 게 신라입니다. 이 6세기경, 500년대 신라의 팽창은 신라가 삼국통일의 주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영토를 만든 거죠. 그러나 이러한 6세기경의 신라의 발전이 결국 보장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공이 곧 위기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신라의 위기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백제가 공시혈패기 시작합니다. 벌써 600년 초반부터 백제의 공경은 대단히 집요하게 이루어집니다. 암학성 전투, 가잠성, 모잠산성 등등에서 백제가 600년대 초반에 계속 줄기차게 신라를 공격하고요. 특히 642년에는 서쪽 40개성이 뺏기고 그리고 대하성이 함락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대하성의 함락을 통해서 사실 그 당시에 지리산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신라와 백제 국경이 낙동강으로 동쪽으로 쭉 밀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위쪽에 있는 고려도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북한 상승전투가 벌어지고 우명산성 그리고 남구성전투, 칠중성전투까지 벌어집니다. 이 칠중성은 어디냐면 지금 파주의 측성면 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임진강 하단까지 고구려가 내려와서 신라와 전투를 벌이는 사항이죠. 이렇게 해서 북쪽으로도 고구려 체력이 밀어오면서 신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백제와 고구려가 분류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백제와 고구려가 연합해서 신라의 서쪽 해안인 당황포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642년 대단히 신라로서는 위기감이 감돌했던 시기고요. 사실 국가의 전망이 문제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라의 영토는 조금씩 줄어드는 사항이었고 위기감이 넘칠 때 신라는 국내적으로도 위험한 대단히 정치로 불안했습니다. 631년에는 칠숙과 습품의 반란을 일으켜서 국정이 흔들렸고요. 게다가 당나라에서는 선덕여왕에 대한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647대는 당시 최고 귀족이었던 비담과 영종의 반란을 일으켜서 그 10일 동안 신라에서 신라 수도 경주에서 내전이 일어날 정도로 위기에 차있었습니다. 드디어 삼국통일의 주역이었던 김춘추가 등장합니다. 642년 대하성 전투에서 죽은 품석은 김춘추의 사유였고 그때의 맏딸도 같이 죽게 됩니다. 이 사유와 큰딸의 죽음을 통고받은 김춘추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백익이 돼서 지략하는 사람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김춘추가 말하니 선덕여왕이 이를 허락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642년 신라위기에 찼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역사의 전면에 김춘추가 등장하게 됩니다. 김춘추는 누군가 하면요. 이제는 진지왕의 손자입니다. 진지왕은 삼국유사에 의하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폐의가 된 왕입니다. 실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폐의가 된 왕이죠. 그리고 가계를 본다면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의 유일한 조카입니다. 그게 약간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한쪽에서 본다면 폐의 된 왕의 손자로서의 어떤 불안감도 존재하지만 또 현재 왕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도 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런 김춘추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면서 삼국의 흐름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른상 642년의 신라의 위기, 신라는 진략적인 선태혈의 시점이 왔습니다. 여기에서 김춘추를 비롯한 지배 세력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백제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외세의 도므로 자신들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춘추가 방문했던 것은 고구려입니다. 대하성에서 사위와 큰딸이 죽은 다음에 바로 김춘추를 고구려로 찾아가서 백제를 물리치기 위해 고구려의 도움을 청합니다. 사실 이거는 도움을 청했지만 실현되지 못합니다. 고구려는 예전에 신라가 뺏었던 중령 이북당을 요구하면서 중령 이북당을 내놓는다면 도와주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김춘춘은 고구려에 억류되어서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김춘춘이 1만 정의병을 데리고 고구려 국경을 넣으면서 이에 놀란 고구려가 김춘추를 풀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사히 살아납니다. 그리고 몇 년 있다 김춘춘은 다시 일본을 방문합니다. 이 기록은 우리나라 역사선에는 없고 일본 사기에 놓아 있습니다. 일본 사기에 하면 김춘춘은 용모가 아름답고 쾌활하게 담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평가가 있다는 것은 벌써 김춘추와 일본 그리고 신라와 일본 관계가 어느 정도 대단히 유아적인 차원에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김춘추는 648년 그러니까 대하승이 함락된 지 6년 만에 당태종을 만납니다. 그리고 당태종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당태종으로부터 여러 가지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태종과의 단독회담을 통해서 자신의 속심을 드러냅니다. 당이 도와준다면 백제를 멸망하고 또 고구려를 충원해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당태종은 김춘추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양국을 평정하면 평양 이남과 백제 토지는 다 그대 신라에게 주어서 길이 편안하게 하려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당태종의 평양 이남 백제 고토를 백제 영토를 신라에게 주었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아 냅니다. 처음에 김춘추는 고구려를 갔을 때 고구려에 가서 청병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김춘추가 생각하는 가장 큰 적은 백제였고 고구려의 도움을 통해서 백제를 멸망시킨다면 신라는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그리고 백제의 당 원수를 갚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고구려가 그 청을 부탁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김춘추는 당으로 향했습니다. 이러면서 전략적 상황이 달라져버립니다. 당이 신라를 도와주는 것은 단순히 백제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나라 시대 때부터 그리고 당에 대해서도 그렇게 수당을 괴롭혔던 고구려를 멸망하는 데 있어서 신라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어떻게 거꾸로 본다면 당은 신라를 이용해서 고구려를 멸망시킬 그런 구상을 했던 겁니다. 양자의 진략적 이기마저 떨어진 거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사항이 벌어집니다. 드디어 이제 당의 지원을 약속받은 신라가 다음과 함께 백제와 고구려를 공격하게 됩니다. 660년 당나라 13만과 신라군 5만이 백제라에 진격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 백제는 채 열흘도 견디지 못하고 항복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때 백제가 항복한 자리에 당나라는 운징 도둑부를 설치해서 직접 통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663년에는 7주와 51현을 설치해서 마치 당의 변방에 있는 군인처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65년에는 당시 신라 문무왕에게 문무왕과 백제 도둑이었던 부여윤과의 해명, 즉 평화로운 동맹을 강요한 일이 발생합니다. 신라 입장에서는 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당의 협조를 받았는데 당의 협조와 도움으로 백제는 멸망했지만 사실 백제의 땅은 가져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신라에 대해서도 663년에 계림주 도둑부를 설치합니다. 이름으로서 신라 또한 어떻게 보면 백제의 어떤 변방에 식민지화되는 이런 현상을 발표하는 거죠. 그러다가 668년에 당나라와 신라가 고구려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 차례 공격이 시도됐지만 궁극적으로 668년에 나당연합군이 평양성을 합력하게 되고요. 이 평양성이 합력하자 당나라는 이 고구려 지역에 안동 도불을 설치합니다. 사실 고구려 지역뿐만 아니라 당의 입장에서 보면 동쪽을 안전하게, 동쪽을 평안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안동 도불이기 때문에 사실 대단히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행정기관을 설치한 거죠. 이렇게 되니 신라 입장에서는 대단히 답답해집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신라는 당의 도움을 받아서 백제를 멸망하고 거적을 받기로 했는데 사실 당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당의 속심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 신라, 백제, 고구려 지역에다가 당의 변방기구인 도불을 설치해서, 이민족을 다스리는 도불을 설치해서 그 지역을 일종의 당나라의 편지에 포함시키는 거죠. 물론 그 지역의 관리는 그 지역 이민족의 관리를 쓰겠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당나라 지방 관제 속에 포함시키면서 궁극적으로 온 당의 변방식민지로 만드는 게 당의 속심이었습니다. 이런 당의 속심을 알아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라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신라의 전략적 고민은 깊어집니다. 이 그림은 김수수 태종무유랑이 많은 장군들과 함께 작전해라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고민이 이런 겁니다. 당의 속심을, 당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당과 싸울 것인가? 싸운다면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리고 이 싸움은 과연 승산에 있는 것인가? 라는 고민에 빠졌던 거겠죠. 찬반이 오갔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 동북아시의 최강 나라였던, 아니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최강의 나라였던 당나라와 싸운다는 것을 상상할 수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승산은 더더욱이 없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라의 왕인 태종무유랑과 신라를 이끌었던 지배계층인 귀족들이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당시 당제국과 신라의 지도를 보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당나라는 지금 티베이스에 있는 토본이 발언을 해서 상당히 서쪽적이 불안하고 이 토본의 관리가 큰 문제였지만 그리에도 불구하고 당시 당은 대단히 평창하는 나라였고 신라에 비하면 사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게 당과 신라의 관계입니다. 신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다시 이 그림만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태종무유랑이 상당히 고민에 찬 모습을 하고 옆에서 오른쪽에서 뭔가 작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김유신을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진지한 표정이죠. 이게 태종무유랑은 역사 기록화인데 어쩌면 태종무유랑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을 잘 반영하지 않나 싶습니다. 승산 있는 싸움을 생각을 합니다. 승산 있는 싸움이 가능한 전략이 필요한 거죠. 승산 있는 싸움을 할 수 있는 전략이 나온다면 그 전략을 가지고 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신라의 전략적 지혜가 발효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첫 번째 신라가 싸운다 했을 때 가장 큰 전략적 고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을 했지만 백제 자리에는 웅진 도둑부가 있고 고구려 자리에는 안동 도둑부가 있습니다. 즉 신라는 양면의 전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전 백제와 고구려와 대치하던 상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두 개의 전선이 있는 것이고 두 개의 전선에서 싸워야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전선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략적 해결책은 이겁니다. 양동작전입니다. 일단 먼저 백제를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구려를 견제해 나는 겁니다. 먼저 백제를 취하는 상황에서는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고구려 지역에 있는 당나라군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끌기 위해서 뭔가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양동작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양동작전을 통해서 먼저 백제를 취한 다음에 백제를 공유해서 백제를 흡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구려 지역에 있는 안동 도둑지역에 있는 당나라 군대와 대치하는 것이 신라가지는 바로 전략적 해결책입니다. 또 다른 전략적 고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당나라와는 거대한 나라와 싸울 때 신라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겁니다. 신라가 가지던 답은 제한전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신라가 당나라와 싸우긴 싸우되 그것을 전면전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대단히 국부적인 것으로 국제적인 전쟁으로 끌고 함으로써 당이 전력을 쏟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런 명랑에서 볼 때 전략적 해결책은 이겁니다. 명분이 있는 공세를 펴는 겁니다. 그냥 힘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당나라가 이해할 수 있는 명분을 내쉬우고 그런 명분을 수용하는 선상에서만 전쟁을 벌인다는 거죠. 이 명분이 무엇입니까? 당태종의 약속입니다. 내가 양국을 평정하면 평랑 이남의 백제 토지는 다 그대 신라에게 주어서 길이 편하게 하려 한다고 했던 그 당태종의 약속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자 이러한 전략적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신라는 669년부터 본격적인 전쟁 준비에 들어갑니다. 669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정을 해야 되면 신의 법사를 정관 대서성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 정관 대서성이 뭐냐면 성례를 모두 관장하는 배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으로도 신라는 불교의 나라고 이 성례라는 사람들이 일종의 국가 이데올로기를 관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에 무장을 시키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측면에서 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신의 법사를 통해서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을 다져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시켰을 거고요. 그리고 열이 되면 대사면영을 내리고 부채 탕감책을 발표합니다. 사면영이라는 것은 많은 어려운 사람, 감흥이 가는 사람들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좀 더 학대해서 간다면 사면영 사람을 군인으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부채 탕감책도 펼칩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비대는 사람 많습니다. 이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부채를 탕감해주고 어느 정도 유해시켜준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3월이면 늘 보리고개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때 굶주린 백성들을 구울해 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얻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5월에는 당이 요구했던 자석을 받침으로써 당의 마음을 혐오하려고 하고요. 또 흠순과 양도를 보내서 당에게 사죄하는 일을 합니다. 그 당시 이것저것 백제에 관련해서 당과 갈등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죄하는 사회사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당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유아체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당이 요구했던 세뇌기술자 구진천을 보냅니다. 그 당시에 이 신라의 세뇌는 천보로 갈 정도로 천보노라는 이름이 불릴 정도로 대단히 성령이 뛰어난 무기였습니다. 당이 이것을 탐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무기술자를 당에 보내서 당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말목장을 배분한 겁니다. 그 당시에 나라에서 관장하고 있던 174곳의 말목장을 각 부서와 각 장군들에게 나누어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말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군대로 말하면 기동전을 펼 수 있는 전차이기도 하고 또 백력과 물자를 실어 날 수 있는 트럭 같은 그러한 장비죠. 이 장비를 운용하는 174곳의 말목장을 전지역에 배분한 겁니다. 이건 마치 전차와 트럭을 각 지역으로 배분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즉 전쟁 준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했던 거죠. 언론은 지금 하러가 봐야죠. 어떤 의미가를 선택하는 거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got은 지금 시작이 Sloan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쪽은 종목실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의미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구멍하에 관심이 있도록 하여. 그리고 Those are the most important. 사실은 오늘의 주요. 이렇게 가면 sponsor 오늘의 주요. 오늘의 주요. 오늘의 주요. 오늘의 주요. 오늘의 주요. 670년 3월 오골성 공격으로 나당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오골성은 어디에 있냐면 압록강 위에 있는 조그만 석입니다. 이 석 공격에 나서서 먼저 누가 나섰냐면 그 당시에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고구려 부흥을 주도했던 항해도 지방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고연무가 1만 명을 이미 양상하면서 이제 북쪽 진격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여기와 수로 교신하면서 신라 정예병 1만 명도 참전합니다. 그래서 이 신라 수로유가 이끄는 1만 명이 항해도 지역에 가서 고연무 1만 명과 함께 만나서 2만 명의 대병력이 오골성을 공격한 것이 670년 3월입니다. 여기서 많은 증가를 올립니다. 이 오골성 지역의 공격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 항해도 이북 지역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이 활짝 발행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신라가 갔던 신라 정예병 1만 명은 이미 한 2년 전에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데려왔던 7천 명의 고구려 유민이 중심일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신라에서 보냈던 1만 명이 사실상 고구려 유민이고 다시 말해서 오골성 공격했던 백력의 거의 대부분은 다 고구려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 오골성 공격이라는 것이 신라가 지원하고 있고 개입을 했지만 그 백력의 주류가 고구리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신라가 당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줄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오골성 공격 이후로 고구려 지역이 상당히 활발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일단 수로유와 고연무가 이끌던 2만의 백력들은 약간 후방으로 내려와서 전선을 행사합니다. 백승에서 전선을 행사하고 있고요. 이러한 고연무와 수로유의 어떤 공격에 휘입어서 사월이 되면 향해도 지역방에서 건모점과 안성의 고구려 부흥운동이 더 크게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당나라와의 전쟁이었을 때 가장 중요한 저항의 거점이었던 안시성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이 활기차게 전개됩니다. 이렇게 오골성 전투 이외에 고구려 전역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이 크게 발전하니까 당으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은 670년 4월에 고강과 이근행을 중심으로 하는 행군을 편성합니다. 그러니까 안시성과 항해도 지역에서 확대되고 있던 고구려 부흥운동을 진압하기 위한 행군, 즉 기동부대를 편성한 거죠. 그래서 이 부대가 1년 만에, 671년에 안시성에 도착해서 진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달 만에 평양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뭘 이야기하냐면요. 670년 3월에 오골성 공격이 일어난 다음에 실제 고구려 지역에서 당군이 평양까지 내려오는 시기가 벌써 거의 1년 4, 5일이 지난 겁니다. 671년 9월에 돼서야 고구려에 있던 요동에 있던 당군이 평양까지 내려오는 거죠. 바로 신라는 이 시간을 번 겁니다. 이 사이에 백제적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렇게 고구려 전역에서 당군이 고구려 부흥운동에 붙잡혀 있는 상황에서 신라는 전격전을 펴서 백제를 공격합니다. 670년 7월에 물경 12개의 성을 탈환하게 됩니다. 사실 82개의 성이라 하면 거의 백제의 주요성을 다 포괄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670년 1월에는 당군의 해안공격을 막기 위해서 웅포에 전함을 배치합니다. 671년 6월에는 장군 죽지덩이 백제의 가림성에 주변에 배를 밟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아마 그 당시 백제 가림성은 당군이나 이런 반신라 세력들이 농성을 하는 어떤 성이었을 겁니다. 그 주변에 배를 밟음으로써 소위 식량을 고갈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봉쇄전을 펴고 있다는 이야기들이고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이런 몇 개의 성에 아직도 당 세력들이 농수하면서 저항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이러한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61년 7월이 되면 백제 전역을 행위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소브리주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고구로 전역에서 당군을 고구로 봉운동이 묶어두고 있는 사이에, 견제하고 있는 사이에 신라는 그 1년의 시간을 통해서 백제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거기다가 신라의 행정기관인 소브리주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군사적으로 1차적인 전략을 달성해 가면서 신라는 전쟁만 하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외교 전략도 패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태종의 약속을 실행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면서도 당의 종주권, 당의 종주권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사신을 파견합니다. 당에서 뭔가 문제를 제기하면 그에 대해서 아주 깊이 반성하는 사죄의 사신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의 어떤 신라에 대한 반감을 유화적으로 해소해 나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당이 공세를 중지하지는 않습니다. 672년에 당의 공세가 증개됩니다. 672년 9월에는 고관 등의 당군이 평양에 도착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신라군이 당 존순을 공격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672년 8월이 되면 이미 당군이 대동강 이남을 내려와서 한시성과 마업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672년 8월이 되면 항해도 성에 있는 성문지역에서 대규모 전투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 신라군 장수 7명이 죽음 7명이 중년 대참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렇처럼 이미 671년부터 172년까지 당군은 평양에서 내려와서 임진강까지 거의 전선을 밑으로 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의 공세가 있지만 기복원조로 본다면 신라의 전략이 성화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신라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먼저 백제를 탈환한 이후에 당을 견제하겠다는 전략이거든요. 이 선백제 탈환 후 당 견제 전략이 성화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672년 8월의 성문전투는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많은 백력이 투입되어 있고 또 장군들도 많이 참전했는데 많이 죽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라도 전략을 부분적으로 수준하게 됩니다. 즉 이전에 오골성 공유같이 신라가 보다 풍시로 나갔다면 이제 좀 더 수세적으로 방어적으로 전략을 수준하게 되는 거죠. 이때 김유천이 등장을 합니다. 문무왕이 물어봐요. 이 성문전투 이후에 어떻게 싸울 것인가 물어봤을 때 김유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나라 사람들의 묘책을 헤아릴 수 없사오니 장절들로 하여금 각기 요소를 지키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즉 공시로 나기보다는 주요 거점을 장악을 해서 방어하는 이러한 방어중심 전략으로 전환해야 된다를 이야기했던 거죠. 신라는 글에서 방어적을 할 필요입니다. 먼저 임진강 중심으로 해서 방어선을 형성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를 보면 한강 중심의 방어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강을 이용한 방어선이 될 것이고요. 이 외에도 672년 8월이 되면 지금 남한산성 자리에 주장성을 쌓습니다. 이 주장성이 거의 4천보가 된다고 하니 지금의 남한산성과 거의 차이가 없는 거의 비슷한 사이즈의 규모의 장성을 축주하고요. 그 외에도 충주, 어성, 고령, 춘천, 고성, 진주, 양산 등 사실 신라 전역에 걸쳐서 성을 축승하거나 정추하거나 보수를 합니다.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당군이 공격했을 때 이걸 막아낼 수 있는 각 거점들을 확보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서해에는 병선도 배치해서 당의 서해쪽의 공격도 차단하는 그러한 배치를 하게 됩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이런 모습을 그릴 수 있습니다. 당군이 주력이 신라로 들어올 때 이러한 흐름들에 대해서 신라는 산성을 기반으로 저장과 공격을 계속해 나가면서 적의 힘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보급선들을 공격함으로써 전쟁을 지속할 능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 바로 신라의 방어즰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라가 잘하는 것이 싸움만 하지는 않습니다. 싸움만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당과의 외교적인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당이 뭐라 그러면 그에 대해서 반성을 합니다. 심지어 좀 비굴할 정도의 반성을 합니다. 이게 이제 화면에 있는 것이 문무왕이 당에게 보낸 사제사신의 내용입니다. 백지와 싸우다 보니까 흉악한 역적의 이름을 쓰게 되어 마침내 용서받기 어려운 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만일 용서를 내리시고 특별히 허리와 머리를 보존하게 하는 은혜를 내리신다면 비록 죽더라도 그때가 오히려 태어난 것 같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좀 비굴할 정도로 머리를 숙이면서 당을 이제 이렇게 더 화내지 않도록 당을 이렇게 유화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신라가 했던 사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공체는 죽지 않습니다. 673년에 당은 이미 이제 항해성에서 신라군을 패배시키고요. 그 다음에 또 이근행 부대가 임진관 석쪽에서 내려와서 고구려 부흥군을 격파합니다. 물론 이제 신라군이 당군을 신라 북변에서 여러 차례 전투에서 많이 살상하기도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673년 가리되면 항해도 검천, 그 다음에 강원 검강, 그 다음에 김포, 동자성까지 공격을 받으면서 신라의 거점들이 함락되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동자성인데 동자성은 지금 김포 지역에 있는 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군이 벌써 임진강 하루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한강 인면에 있는 김포까지 내려와서 신라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어디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냐면 임진강과 한강, 임진강 한강 하루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치열한 신라와 당간의 이런 가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674년은 다소 소황선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613년의 공체로 전선은 임진강 유혹으로 좀 이제 고착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오랜 당군의 공세가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보급이 어려워지고 있고요. 병력 수급도 한계에 도드라게 됩니다. 하지만 이 674년의 소황선대가 그냥 평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은 이 시기를 통해서 674년 1월에 유인계라고 하는 대단히 뛰어난 장수를 중심으로 계림도 행군을 펜성합니다. 이때 주목하도록 계림도 행군인데 이 계림도라는 것은 바로 신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인계를 보냈다는 것은 단순히 임진강 지역뿐만 아니라 신라까지 장악할 수 있는 그러한 병력과 군대를 보냈다는 거죠. 신라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당나라의 공격이 임박해서 신라는 5군을 동원해서 임진강 전선을 비롯해서 전역에 부대를 배치하면서 당과의 한판 승부를 준비했던 거죠. 그리고 675년 그 중요한 매수성 전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675년 2월에 유인계가 이끄는 당군이 칠중성, 즉 파주적성의 칠중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매수성의 거점을 확보합니다. 이 지역이 결국 임진강과 한강 사이에 중요한 전역이 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거점 확보하면서 당군이 이기에서 중심을 거점에서 직결해서 이후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을 마련하는 거죠. 그리고 9월에 부터 전투는 상당히 치열하게 진행이 됩니다. 675년 9월에 슬인기가 천성, 파주적을 공격을 합니다. 이때 신라군이 잘 막아내서 당군 1,400명을 수급을 얻게 되고요. 병승도 많이 획득하게 되고 전마도 1,000비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중요한 전투, 매수성 전투가 675년 9월 26일 날 있습니다. 역사에서 이렇게 날짜가 찍히는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바로 이 9월 29일이라고 날짜가 박혀있는 이 매수성 전투가 일어났고요. 이 전투에는 신라군의 대승으로 끝납니다. 역사에 의하면 당군 20만이 주둔했는데 신라군의 공격을 받아서 모두 도망가고 전마 30만 880피를 획득했고 그의 상관을 변기를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3만 880피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전투가 정확하게 있었다는 이야기고 신라의 전과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건 아닙니다. 사실 전투는 계속 당군과 말갈병들이 최초선을 공격하기도 하고 다른 지역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상국사기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9월에 신라군은 18번을 싸워서 모두 승리했다. 그리고 여기서 얻은 수급만 해도 6,500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75년 초반에 7주중 전투에서 패배를 했지만 그 이후 9월 전투에서 18번 모두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 전투를 통해서 완전히 당군은 임진강 지역에서 정체됩니다. 이 매수성 전투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단 계속 남하던 당군은 차단되고 임진강 전선으로 고착이 됩니다. 그리고 676년 2월에 이 안동도부가 폐양에 있던 것이 요동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물론 이 요동 이전은 서쪽의 토봉과의 전쟁의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폐양성에서는 너무 전선이 가갔기 때문에 더 이상 폐양성에 안동도부를 들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안동도부가 폐양에서 요동을 감으로써 이 폐양 지역 전체가 신라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676년 3월이 되면 당나라의 전국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나라가 토본인데 지금 티벳이죠. 티벳이 발행을 해서 당의 내륙으로 진격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토본을 막기 위해서 당나라가 정불군을 평생하는 거고 이 정불군 안에 고구려를 청구했던 이은행 같은 장수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676년 3월이 되면 당의 주 전력들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나당 전쟁의 마지막 전투가 676년 11월에 기벌포에서 전개됩니다. 기벌포도 역사에서는 전투라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많은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전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국사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676년 겨울 11월 사찬 시덕이 수군을 거느리고 서린기와 소보리주 기벌포에서 싸웠으나 크게 패였다. 처음에 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진군하여 크고 작은 22번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4천여 명의 목을 베었다. 이 기벌포는 지금 건강하구에 있는 서천군 장학업 일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백제가 망할 때 백강 전수도 여기서 발생한 거고요. 또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서 당나라 수중방이 왔던 지역도 바로 이 기벌포입니다. 사실 대단히 중요한 백제 공격이나 어떤 철수에 대한 중요한 지역이 바로 기벌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처음에 패했습니다. 크게 패했는데 패했으면 물러나야 될 건데 그러지 않고 다시 진군하여 크고 작은 22번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거 뭘 이야기하냐면 신라군이 그냥 당나라 수군의 공격을 받아서 한 번 싸워서 끝낸 것이 아니라 한 번 패했지만 지속적으로 공세를 가해서 그 전역을 주도했다는 이야기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전투에 침전했던 서린기 부대는 어찌면 공격 부대가 아니라 철수한 부대가 아니었을까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22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결국 나당 전쟁의 최후의 승자는 신라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승리의 요인이 뭘까?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번호라고 신라의 아주 훌륭한 무기가 있었고요. 또 장창당이 있습니다. 장창으로 아주 긴 창으로 무장한 부대죠. 그래서 3, 4m 되는 큰 창으로 하면 측의 기병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파 익사 프로그램에서 이 천번호와 장창당을 이야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나당 전쟁의 승리의 요인이 마치 이런 무기의 힘이나 힘의 양구를 시장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노라는 무기는 여러 나라에 많이 있었고 또 장창당도 대부분 부대가 대부분의 나라 군대에서 다 보유하고 있는 부대 편지였기 때문에 특별히 신라라고 해서 더 잘 따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개별 무기의 장단점은 있겠지만요. 이런 무기 측면보다 더 근원적인 측면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신라는 명분이 있는 전쟁을 했습니다.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백제와 폐항 이념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했죠. 그리고 효과적인 외교 전략을 폐했습니다. 당의 종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약속을 이해해달라고 요구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으로 하여금 전면전으로 가장 큰 만드는 그런 외교 전략을 폐했고요. 또 대단히 정교하고도 올바른 군사 전략을 폐했습니다. 양동 전략을 통해서 먼저 고구려를 견제한 다음에 백제를 흡수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고구려와 다시 당과 대치하는 이런 양동 전략을 폐했고 백제를 공격할 때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전격전을 폐입니다. 거의 한 달 만에 80몇 개의 성을 탈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는 당군에 대해서 방어적이지만 단순히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공시적 방어를 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어 속에서도 계속 공격을 해내면서 당군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공시적 방어를 폐었던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6년간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타고난 국가 능력입니다. 전쟁은 그냥 몇몇 장수의 아이디어나 몇몇 부인의 용감과 용기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투입이 되고 보급을 해야 되고 옷도 만들어야 되고 무기도 공급해야 되는 거죠. 이 6년간의 전쟁은 사실 신라로 보면 거의 모든 군력을 투입한 겁니다. 당나라가 전쟁한 것과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쟁을 6년 동안 수행한다는 것은 엄청난, 그걸 수행할 수 있는 대단히 탁월한 국가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요약하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뛰어난 전략적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올바른 외교 전략과 군사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능력이 없다면 전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략이 있고 작전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작전과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가 존재하지 않고 국민들이 싸워서 나서지 않고 그러면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런 오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이겨낼 수 있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바로 국가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략적 지혜와 국가 능력을 어떻게 신라는 갖추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이 전략적 지혜와 국가 능력을 갖춘 그 신라의 비밀을 밝히는 것이 신라가 대당 전쟁에서 이겼던 진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신라가 가지고 있는 합의적 권력 구조입니다. 신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대단히 분권화되어 있고 귀족들의 합의에 의해서 정치를 이뤄냈습니다. 합의회의에서, 즉 귀족들이 모이는 합의회에서 국가의 폐해를 결정하고 개성을 결정한 나라입니다. 김수추의 할아버지 진주왕은 합의회에서 폐해가 되었고요. 그 이후 선덕여왕, 진덕여왕, 태종 무혈왕까지 모두 합의회에서 귀족끼리 논의를 통해서 개성자가 결정했습니다. 그만큼 귀족들의 힘이 세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 물력의 중심인 중앙군은, 중앙군의 군관들은 소위 말해서 장교들은 모두 왕경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들은 바로 왕경에 있는 진골들이 취의를 했습니다. 즉, 진골 귀족들이 그만큼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영향을 행사했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러한 진골들의 타협과 합의를 통해서 국가가 운영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뛰어난 한 명의 통치자나 독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견제와 균형의 묘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귀족 세력들의 상호 견제하면서도 균형을 이루면서 국가적 목표를 통해서 통합될 때, 바로 이때 집단 지성이 발효되는 것이고 국가 능력이 고향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지방 세력의 통합입니다. 실단은 사실 대단히 작은 나라로 시작했고, 영토를 팽차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역들을 통합해 나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영토 획득이 성공하려면 점령 지역 주민들의 지지 획득이 관건입니다. 이들이 지지해 주지 않으면 땅을 빼앗는다 하더라도 금방 날라와 버리고 배반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신라 역사를 보면 이런 점령 지역 주민들을 잘 통합해내고 그들이 배반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컨트너스 본다면 대표적인 사례가 건강가의 출신 김유신 세력이 바로 진골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가의 출신들이 삼국통일의 주역이라 말할 정도로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방 호족 세력들도 외의 체제라고 해서 이들을 소위 신라의 체제 안으로 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세력의 정책 권위를 인정해 주고 뱃을 다 주었던 거죠. 이게 보면 3년 산성에서 도돌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 외의 3등급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서서 성황을 생포하고 참수하게 됩니다. 이 도돌의 사례를 보면 얼마나 신라가 빠르게 지방 세력들을 포습해서 자기 사람을 만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잊지 마실 것이 바로 이 하랑도입니다. 바로 엘리트 사관학교죠. 너무나 잘 알지만 이들은 왕식이나 귀족자재로 구성되었고요. 심신 단련을 하면서 풍류를 즐겼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심신이거든요. 이 심신이 뭡니까? 문물을 겸비한 사람들이에요. 국민라고 해서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라고 해서 글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문물을 겸비하면서 풍류를 아는 이런 전형적인 보편적 지식인 또는 보편적 지배 체력이 탄생이 되는 거죠. 이들이 주장했던 세수 5개는 뭡니까?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고 임전무 때 싸움에는 절대 후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삼국통일과 그의 신뢰 역사를 보면 많은 하랑들이 노벨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명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심지어 전쟁에 나와서 패배한 전투에서 살아돌놓으면 치욕으로 생각했습니다. 김윤수는 승문 전투에서 패배하고는 아들 원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감하게 싸워서 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하랑들은 전투에 나가서 목숨을 안키지 않고 싸웠던 겁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저는 신라가 대당 전쟁에서 이긴 진짜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합의자적 권력 구조입니다. 많은 진골기적들이 권력을 나눠 가지고 있지만 국가의 목표를 위해서 서로 합의한다면 엄청난 국가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죠. 두 번째는 지방세력의 통합입니다. 영토가 팽창되는 과정에 있어서 지방세력, 그 다음에 복속지역이 통합되지 않으면 허장선생일 겁니다. 세 번째는 유능한 엘리테크가 양성되었습니다. 김윤수는 김윤수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장군들이 있고 많은 외유관이 있었고 많은 학자가 등장합니다. 이들이 다 부분조론 하랑도 출신이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당나라 유학자 출신이고 많은 이런 유능한 엘리테들이 양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합의자적 권력 구조는 전쟁을 수정할 수 있는 국가능력이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방세력의 통합은 결국 통합의 전쟁에서 선택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즉 백제 유민이든 고구려 유민이든 어쨌든 자기가 이제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어디를 가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이때 이들은 당을 선택하지 않고 신라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유민들이 신라를 선택했기 때문에 당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군을 선택하기보다 텔레반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미군이 현지 주변의 마음을 얻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신라는 백제와 싸웠고 고구려와 싸웠지만 그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당과의 전쟁에서 신라평이 되어서 싸워줬던 거죠. 그 다음에 유능한 엘리터들. 하난도가 중심이겠지만 그 외에도 많은 엘리트가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엘리터들이 양성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 나오는 거죠. 전략적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한두 명의 엘리터를 가지고서는 좋은 생각을 낼 수가 없습니다. 짧은 전쟁, 한두 명의 전투를 하면 가능하지만 이 6년이나 7년씩 이어지는 전쟁에서는 수십 많은 전투가 벌어지기 때문에 한두 명의 뛰어난 인재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의견을 내고 상호 경쟁하고 저축하는 가운데에서 뛰어난 전략적 지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당시 동아시아 최강의 나라였던 당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바로 얘기에 있습니다. 민주주의고도 합의적인 권력구조가 있었고 복속 지역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와 관용이 있었고요. 또 전략적 지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로한 엘리터들이 양성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신라는 작은 나라였지만 그 엄청난 당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신라가 대당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진짜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이를 통해서 신라는 삼국통일의 위협을 달성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